KD15의 착화 리뷰 안녕하세요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KD15의 착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프리뷰가 나간지 얼마 안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보시면서 관심을 보였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퍼포먼스 농구화가 최근에 발매가 되면서 발매가 되자마자 광속으로 품절되는 신발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커뮤니티나 여러 아트 주변에서 농구인들이 많이 물어보던 KD15였으니깐요 착화 리뷰 준비했으니까 KD15 구매를 망설이셨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착화 리뷰를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번 여성은 할 말이 굉장히 많고 많고 많기 때문에 보셔서 내 발에 맞는 좋은 농구화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정사이즈 또는 반다운을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다운을 좀 강하게 외치고 싶은 사이즈의 부분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작은 KD14 앞쪽이 약간 뾰족한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라운딩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발볼에 맞추면 길이감이 상당히 괜찮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볼에 적당히 맞춰서 신으면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좋은 피팅으로 신을 수 있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실컵이 굉장히 안쪽으로 파여져 있고 앞쪽으로 보면 굉장히 뾰족하게 길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막상 신으면 발은 이 정도쯤에 오는데 앞쪽에 톱박스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피팅해서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인 신발의 굉장히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피팅이 다 있는데 사이즈 부분에서 오는 어떤 미스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신어보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뒤로 좀 뒤축축축 때려보시고 신발끈도 굉장히 당겨서 한번 신어보시고 전반적인 느낌을 보신 다음에 사이즈를 길이감에 맞춰서 꼭 타이트하게 신기를 바라니까 정사지 또는 반장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팅입니다 기본적인 슈레이 시스템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전작과 다른 점은 스트랩이 없어지고 그리고 양옆에 플라스틱 가드 같은 것들이 생겨서 좌우를 좀 더 잡아줄 것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실컵은 디자인이 이렇게 많이 꼴록 튀어나왔지만 손가락으로 안으로 만져봤을 때 이만큼 튀어나온 느낌은 아니고 안쪽으로 좀 더 깊숙하게 살짝 파여져 있는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고 아까 사이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쪽에 발끝이 좀 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중간 정도 중간에 어떤 이 가드와 함께 이어지는 이쪽 부분은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국내 볼러들은 신발 끈을 굉장히 강하게 묶고요 그 강하게 묶이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발목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신발 끈을 강하게 당겼을 때 우리가 흔히만한 락다운이 되는 느낌으로 신발의 발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꽉 잠겨야 얘기하는 힐컵이 들썩거리지 않고 내가 돌파를 하거나 어떤 플레이드 할 때 발의 밀착감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피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신발의 가장 큰 아쉬움과 단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슈레이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 잠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신고 나서 플레이어 때 여기를 묶으면 꽉 잠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프리뷰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신발 끈을 꽉 묶지 않았는데 이 느낌이 괜찮다 신발 끈을 꽉 묶어서 정말 핏하게 신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신발은 괜찮은 느낌이었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신발 끈을 오히려 풀하고 신으면 여기가 좀 더 안정적입니다 이 끝에 걸리는 실컵의 느낌들 안쪽에 어떤 패딩들이 오히려 그때 느낌도 더 괜찮아요 하지만 신발 끈을 묶었을 때 락다운이 바로 돼야 되는 이 느낌이 여기서 안 주다 보니까 그 느낌 말고 특별하게 조이는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힐슬립이 약간 느껴지는 약간 들썩거림이 있습니다 좌우로 많이 뛰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또 앞뒤로 많이 뛰시는 분들에게는 이 힐슬립의 어떤 들썩거림 힐슬립이 많이 있어서 아 이거 무조건 힐슬립이 있어 반다운도 해야 되고 정말 격하게 짧게 신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오묘한 그 오묘한 들림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신경 쓰여요 뛰는 내내 뭔가 불편하진 않지만 계속 내 마음속에 여기가 생각이 나나 조금만 더 꽉 묶었으면 내가 진짜 박미수처럼 크로스업을 한 번 할텐데 그렇지 않아서 내가 크로스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지금 실험했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피팅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전반적인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에서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느낌을 받으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면서 뭐지? 이렇게 헛덕거리지? 이런 느낌 때문에 얘를 방출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고 확인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퍼의 재질이 많이 유연해지고 총지성도 좋아졌는데 재질이 괜찮은 편이고요 사이드의 가드들 이 녀석들도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물론 좌우로 많이 움직일 때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지만 뭔가 이 밀착감이 좀 떨어져요 전반적으로 이 신발끈이 꽉 묶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장점들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조금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여러가지 피팅면에서 계속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잘 맞게끔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지입니다 패턴은 사실 좀 이렇게 나이키가 요즘 잘 가져가는 패턴이죠 이런 패턴들이 처음에 미끄러울 거라 예상을 했지만 굉장히 접지력이 좋은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KT 시리즈가 13에서부터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훌륭한 접지 그리고 좋은 쿠셔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접지력은 전작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전작이 좋냐? 이번 게 좋냐? 어떤 게 좋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거의 처음에 못 느낄 정도로 둘 다 괜찮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KD14 같은 경우는 야외 코트에서도 좋은 접지력을 보여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제가 야외 코트에서 한 번 띄어봤는데 야외 코트에서도 좋은 접지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접지력에 관련된 어떤 많은 고민이시거나 아니면 난 접지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전작이 접지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KD15의 접지력도 그만큼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큰 고민 없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션입니다 전장 줌웨어 스트로벨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드솔과 결합된 쿠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줌웨어 형태 저희가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쿠셔닝이 좋다는 어떤 형태는 그냥 이게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조합을 넣어가지고 더블스택이든 뭐든 이런 건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정도 쿠션에 전장 줌웨어가 느껴지는 스트로벨 타입으로 그리고 미드솔에 적절한 어떤 풍성한 느낌만으로 이제는 쿠셔닝이 어느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전장만큼이나 이번 녀석도 좋은 쿠셔닝을 보여줍니다 전장은 미드솔이 쿠실론이고 이번엔 리액트라고 어쨌든 얘기가 나오는데 전장의 14 같은 경우는 좀 더 푹신푹신함에 포커스를 맞춘 느낌이 있다면 이 녀석은 뭐 느낌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씻는 내내 조금 더 탄탄하고 좀 반발력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세팅하려고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작보다는 좀 좀 튀고 뭔가 GT컷처럼 제가 정말 추천하는 GT컷의 쿠션처럼 신었을 때 점프를 딱 올라갈 때 이런 반발성이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좀 튀는 통통 튀는 느낌이라든가 전작에서 조금 더 반발력이 있으면 좋겠어 너무 푹신하기만 했어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다면 전작보다는 KD15의 쿠셔닝을 훨씬 더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액트 쿠션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나이키가 리액트라고 하면 리액트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좀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이게 과연 리액트일까 아무리 손가락으로 만지고 막 쥐었을 때도 어쨌든 쿠션의 느낌이 리액트랑 사뭇 다른데 그건 밀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저는 약간 의심이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반발성이 조금 더 좋아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쿠션을 좋아하면 또 KD15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260 기준에 366g 정도가 나갑니다 가볍거나 무겁거나 그런 느낌이 크지 않는 중간 정도의 무게를 가져가고 있고요 막상 신었을 때도 굉장히 경쾌한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밑에다가 바로 줄미어를 굉장히 길게 깔았기 때문에 조금 묵직하고 탄탄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녀석이라서 뭐 경쾌하고 내가 정말 날렵하고 가벼운 농구화를 신는다는 걸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쯤 체크를 해서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퍼가 유연해졌고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에 비해서 밑에 쪽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플레이트를 좀 길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전체로 뒤틀림에 좀 우수해요 그래서 아까 접지에서도 좋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 사이즈의 지지대가 좀 더 추가됐고 그리고 아웃솔의 어떤 플레이트라든가 이 편면들 좀 넓은 어떤 베이스들이 좋은 느낌을 계속 주기 때문에 뒤틀림에서도 좀 안정적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9,000원에 계속해서 발매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성비 농구화라고 했을 때 저는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좋은 스펙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케빈 두란트라는 엄청난 슈퍼사의 메인 시그니처 라인이고 라이크에서도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179,000원이라는 얘기에 가성비로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약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성비로 좋은 라인들 PG 라인들, 원테이크, 이모탈리티 이런 아이들이 10만원 초반때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179,000원에 좋은 스펙을 달고 있는 두란트의 농구화도 가성비로 선뜻 추천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전작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장점들이 많이 녹여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나쁘지는 않고 선택할만한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두란트가 지금 플레이오프를 더 올라가서 지금 좋은 KD15로 신고 좋은 성적을 빵빵 내면서 터뜨리면 확실히 흥행이나 여러가지 마케팅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찌감치 플레이오프를 마감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신발이 나오기도 전에 시즌을 마감하면서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신발이 발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이 조금 아쉬운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인기가 너무 많아졌죠 하여튼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컬러도 많이 나오면 이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가까운 매장 어디 있습니까 홉시티 있죠 가셔서 꼭 신어보셔서 꼭 사이즈와 피팅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농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조던 36 로우가 나와있고 카바이2가 나와있으니까 열심히 신고 있으니까 빠르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